0069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보성파워텍은 동산은 국내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송배전 자태 및 발전소, 변전소, 철골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전력기자대 개발 및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요 영업부문으로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을 제조하는 철구조사업부문과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장치를 제조하는 중전기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운영주력제품으로는 가스개폐기, 주상변압기, 송전철탑, 발전소, 변전소용 철구조물 등을 충북 충주공장 및 전남나주공장에서 직접 생산, 기업개요대시 1970년 11월에 설립되어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철탑 및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 충주공장, 나주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발전소, 변전소 철골 및 송배전 기자태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기자태 개발 및 제작,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중인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인 대시 주력제품은 가스개폐기, 송전철탑, 발전소용 철골 등이며,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 KT 등으로 공급 중 재무 대시 철탑, 철강구조물 등 철구조사업 부문의 수주 증가하였으나, 개폐기, 변압기, 기타 전력기자대 등 중전기사업 부문의 판매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언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파생상품평가 손실 제거에도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되며,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유언자력 에너지 시장의 확대로 관련 기자 대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기자 대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3월 14일 기준, 장마감, 보성 파워텍의 시가 총액은 188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보성 파워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29위입니다. 보성 파워텍의 상장 주식 수는 4912만 9800스문의 주입니다. 보성 파워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보성 파워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77.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8배, 1,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원, 23억원, 마이너스 1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원, 16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보성파워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78%이고 유보율은 274.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97이며 전일 대비해서 61.63-2.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